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만남부터 헤어짐까지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. 나 여인 좀 시켜주면 안 될까? 아마 믿어. 이 콕. 이래갖고 나랑 어떻게 결혼할래? 말똥밥이야? 도움도 없다? 샛내가 오늘 기절 한 번 시켜드릴갑시오. 엄마? 아버지. 재산단이다. 이 무려 막시만 놈아. 변은 씨를 읽고 싶지 않네요. 뭐가 좀 없던 자야. 이ền게И. 아이 존재아. ึ